응 오 잘한다 잘한다 뭐예요 이쁜이 힘들어? 힘들면 그만할까? 응 이쁜이 이쁜이 잘 걷네 응 응 이쁜이 잘 걸어요 또 앞으로 가 아이고 조심 조심하세요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응 잘한다 우리 아들 아니야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닌데 아까도 자꾸 거기 올라가 어 무서워 무서워? 무서워? 잘한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잘하네 우리 지우 지우 최고예요 엄마 지우 최고자래요 지우 최고자래요 앉으려고? 빨간 거 잡고 싶어? 으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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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제 그만하고 빨간 거 잡을 거야? 빨간 거? 그만 할 거야? 그만 할 거야? 더 할 거야? 조심 조심 다리가 그게 아닌데 지우야 그렇죠 잘한다 아들 조심 그렇지 잘한다 더 알지 앞으로 그렇죠 잘한다 아들 아니야 손 떼면 안 되는데 지우야 여기 있죠? 그렇지 어구 잘해 아이구 잘해 우리 아들 우리 지우 너무 잘해요 오우야 으악 으악 지우야 으흥 오고 있어? 흠 으흥 아구 잘해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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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앞으로 와야죠 언제일 거야? 으흥 으흥 오우 오우라 다 또? 어? 거기 가운데 있으면 엄마 이거 돌려도 안 가는데, 지유? 이쪽으로 와, 지유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, 지유. 이리 와. 이리 와 이리. 여기로 오세요. 엄마 손 잡을 거예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안 와요. 엄마 손 잡을 거예요. 아이고 트램도 하고. 가고 있어? 잘? 우리 지우 잘 걷고 있어? 지우. 야 엄마 잡았다고 너 넘어지면 안 돼. 너 엄마 옆에 있으면은 힘 놓잖아. 그럴 줄 알았어. 왜? 왜 엄마 있으면 긴장을 놔 지우. 응? 이그 엄마 잡았다고 생각했구나. 응. 또 일어설 거야? 엄마 잡았다고 생각했죠? 지우는 엄마 옆에 있으면은 긴장을 풀어요. 또 일어서. 우리 아들 또 일어설 거예요? 조심. 엄마 잡아줄게. 엄마 잡았다. 그래. 잘한다. 음. 앞으로 가버린다. 일어서. 엄마 팔 잡고 일어나올거야? 아휴 응 아악 아악 자 아 seams 아니 에이 음~~ 음~~ 아 고춧가루